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르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 분께서 예전에 깜짝 선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곰골레 선물을 주었잖아요 근데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기 보이세요? 자 이 공벌레랑 쥐며느리 그 다음 밀리패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걸 들춰버리면 오오오오오오 짜잔 자 바로 여기 알콩달콩 우리 쥐며느리 공벌레들이 번식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제 생각엔 최소 100에서 200마리가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사실 제가 준 게 없어요 가끔 젤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낙엽이랑 톱밥 그 다음 흙을 골고루 섞어 준 것 뿐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우리나라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우리 공벌레 지며느리들 와 얜 작은데 엄청 커 엄청 커요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이것도 그런건데 이렇게 아래 더 있어요 잘 보이시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나무 껍질 사이사이 구멍을 이렇게 파서 이제 먹이를 먹는 것 같기도 하구요 나무 껍질 얘네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며느리랑 공벌레랑 이렇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지도 않고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이는 거 봐서는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저 더듬이로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야 피켜 피켜 막 이런 식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이 영화에 보면은 저글링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나요 귀여워 근데 내 눈엔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밀리페드 중에서 가장 큰 친구인데요 다리 움직이는 거 봐 약 3cm에서 4cm 정도 되는 길이를 소유하고 있어요 와 이게 톱밥이 되게 많다 짜잔 흐흑 와 사실 이 생물을 굉장히 징그러워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밀리페드 제가 예전에 채집해온 밀리페드도 굉장히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흐흑 번식력 보세요 여기도 있죠? 자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이쁘고 귀여운데 우선은 굉장히 뜻깊게도 번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해준 건 없지만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우리 친구들을 나중에 좀 번식을 해서 자연에도 원래 많지만 또 우리 농가에 가서 다시 방생을 해줄 예정입니다 아이고 밀리페드는 몇 마리가 폐사를 했네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소소하게 지며느리 공벌레를 사육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자연에 있는 흙 그 다음에 부엽토나 이런 악엽 썩은 것들을 넣어주면 굉장히 사육이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도 나무 껍질이 있었네 나무 껍질 되게 좋아해요 참나무 껍질이랑 소나무 껍질 계속 나와 나무 껍질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땅에 퍼고 들어가는구나 지네도 있었네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안녕 요시 안녕 также